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현장 방문 관람객 누구나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을 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사 끝에 저희가 임시 개방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이렇게 치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석대역과 해운대 수목원 2km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의 관람 편의를 위한 내부 순환용 전기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45인승 셔틀버스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지원합니다. 착한 기부도 물꼬를 텄습니다. 해운대 수목원을 완전 개방하려면 부산시 차원에서 291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운대 수목원에 써달라며 부산시에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구멍난 사업비 탓에 임시 개방에 머물렀던 해운대 수목원이 뜻 있는 부산 단체 기업의 착한 기부에 힘입어 시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